대구실 안전 우린 다른 곳도 많아진 쉬워둘해도 나의 영향이 You're in my heart 좀 더 일찍 살았다면 없었을까 생각하기도 해 그대는 더 빛나도 시간은 점점 지나고 꼭 하는 건 다 젖어 아름다울 터져야 해 너에게 난 계속 깨지는 모든 안그룹이 나도 너머 좋아 다는 소리 아쉬워 벌써 12시 어떡해 벌써 12시라 보다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배고 있어 하이 없을 때 배고파 내 생각은 내 생각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내ag what's better 내과 같은 새벽이 우리를 밝은 HER 내의 방에 돌직하여 두 눈을 해버린 realmente 계속 한글자막 by 한효정